안녕하세요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체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업체들도 모두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선언할 만큼 소프트웨어 중심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탈레스 코리아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수익화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세션이 끝날 때쯤에 설문조사도 오픈을 할 테니 설문에도 많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준비해 주실 탈레스 코리아의 이대희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레스 코리아에서 SM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희 차장입니다. 먼저 SM팀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실 텐데요. 소프트웨어 모네타이제이션이라는 약자고요. 소프트웨어 모네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수익화, 수익 창출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익화라는 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상승시키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보면 하드웨어 업체들도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말씀해 주시고 최근 기자가 난 것 중에 하나가 현대대종차 공장에서도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의 공장이 되겠다라는 기사도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극대화시키는지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그의 초점에 맞춰서 트렌드나 전망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벤더의 성공적인 라이센스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전망이나 고민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크게는 온프라미스에서 사스형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있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전환을 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해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적용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전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를 마케팅적이나 실제 제품의 로드맵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입니다. 최근에는 가상 환경들에 대한 이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VMA와 같은 가상 환경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환경들이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AI 업체들이 AI 업계가 대두되면서 AI 업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호 기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업체에서 많이 쓰는 파이썬이나 AI 모델에 대한 보호들도 필요하게 되고 특히 AI 업체에서 많이 쓰는 환경들이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부터 다양한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부분들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커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수익화 전략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해외에서는 7, 8년 전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금씩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는 결국은 매출을 어떻게 높이느냐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설문조사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는 결국은 매출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60% 정도가 매출을 높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분들도 실제 적용을 해봤을 때 50% 미만이 50%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설문조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매출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고객 확보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데 많은 고객이 있으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매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고객을 유지하게 되면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 어떤 부분을 개선을 시키는 게 가장 매출을 많이 높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은 수익화 전략을 바꾸는 게 제일 많이 변화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각각의 1%씩 비용을 더 썼더니 소프트웨어 모넷해제이션 전략을 변경했을 때는 12.7%로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 해외에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통해 매출을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많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익화 전략 트렌드는 5가지 카테고리에서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를 해서 기존 수익을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환할 고객들의 환경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확보하는 케이스로 바꿔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적용된 업체들의 케이스가 있게 되는데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눈이 또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기존 소프트웨어도 보호하고 실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트림블이나 익스트림 네트워크, 엔비디아도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매출에 대한 극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셨을 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 그냥 판매하고 끝이고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매출을 더 늘릴까? 그래서 고민한 게 기능별 라이센스와 구독형 라이센스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 CC 같은 제품이 구독형을 받게 됐죠. 예를 들면 몇백만 원 하던 소프트웨어가 월 몇만 원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매출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만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아마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분들이 여기까지는 자체 개발이든 어떤 솔루션을 쓰시든 많이 여기까지는 오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가상 환경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가상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시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고객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개발하셨던 솔루션 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의 문이 오게 되면 저희 쪽으로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적용하신 고객분들이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로드맵이나 또는 후술제나 이런 형태로 바꾸고 싶고 싶으신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프라비스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사스형 어플리케이션을 가면서 우리는 사스형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벤더 사다라는 형태로 변모하고 싶으신 형태로 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퍼펙추얼에서 기능별 레센스 구독형까지 많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용량 베이스, 사용량 베이스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용량을 가지고 후불제, 후청구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는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목적이나 개발의 노드맵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큰베이스, 최근에는 유저기반 라이센스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각각의 케이스를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 내에인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주니퍼 네트워스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제 하드웨어 장비는 판매하고 하드웨어 장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는 영구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는 기능들은 티어를 나누어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고객이 선택해서 클라우드를 샀지만 비용을 좀 더 내서 엔터프라이즈랑 프리미엄으로 바꿔서 제품을 다각화해서 판매하면서 제품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여기는 글로벌 캐드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인데 여기는 토큰 형태로 토큰 형태로 파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에는 영구적인 라이센스나 구독형 라이센스는 영구적으로 쓰는 거고 구독형은 1년짜리 이런 식으로 썼다면 토큰은 제가 토큰을 사고 한 토큰을 쓰면 며칠 동안 7일 필요할 때마다 토큰을 소비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년을 다 쓰진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토큰을 조금씩 활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카운트 기반 유저 기반 라이센스로 변화되고 있는데 유저 기반 라이센스는 실제 기존에는 라이센스가 설치되는 머신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왜냐하면 실제 최근에는 PC가 한 대만 사용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계정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유저 기반 라이센스로 많이 변모되고 있고 최근 궁극적으로는 유저 기반 라이센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페이크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이 사용자 기반 라이센스라는 게 우리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트북을 쓰기도 하지만 개인 노트북을 쓸 때 자기 계정을 가지고 가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지나오면서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회사에서 다 일을 했었죠.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실제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이나 또는 커피숍 일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사 컴퓨터가 없는 경우에 갑자기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커피숍이나 집이 아닌 PC방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의 고유한 어카운트만 있으면 계정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바뀌는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용어를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라이선스와 인타이트먼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선스라는 단어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키죠. 과거에 오피스 검역은 인증키 주듯이 인증키만 있으면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최근에는 인타이트먼트라는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인타이트먼트는 고객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 또는 기능에 대한 구분을 다 다르게 옛날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판매하면 모든 고객은 이 소프트웨어를 샀다 키만 있으면 된다라는 형태지만 이댁이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중에 기능을 몇 개를 샀고 어떻게 샀고 다양한 조건들이 다 고객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타이트먼트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티어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티어별로 제품이 기능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데 이 조건들이 사람별로 또는 국가별로 소프트웨어별로 다 달라지는데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는 게 인타이트먼트라는 걸 가지고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면 보통 우리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제품 살 때 장표처럼 베이직, 실버, 골드 이렇게 있을 때 제품은 세 가지가 있지만 사용자 권한별로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정책이 바뀌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능별로만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최근에는 예를 들면 메인터널스도 들어가고 또는 트레이닝, 그다음에 서포트 예를 들면 서포트도 20x7이라고 해서 24시간 이내에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온사이트 서포트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인타이트먼트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지역별, 국가별로 다 다르게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 기존에는 판매하고 끝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서비스, 구독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타이트먼트라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하는 시대로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장님, 혹시 고객 중에서는 라이선스 사용량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게 아니라 몇 시간, 한 주 이런 식으로 기간도 자유롭게 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토큰 기반 라이선스가 말씀드렸던 한 토큰을 사면 일주일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탈 100토큰을 샀습니다. 100토큰을 샀는데 예를 들면 당장 일을 한다. 그러면 한 토큰을 쓰면 일주일만 쓰고 일주일 뒤에는 만료되고 그러면 99토큰이 남았는데 기능별로 차감되는 토큰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메인 기능은 일주일을 쓰려면 10개가 차감이 되고 그중에 서브 기능은 하나, 두 개만 해도 일주일 쓸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도 쓸 토큰 형태로도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유저 기반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실제 클라우드 라이선스 형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고객이 요청하면 새로운 기능을 넣어준다거나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되기도 하죠. 그러면 계약 직원이 자주 바뀐다거나 유지보수 직원이 와서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일한다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자연스럽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쪽 솔루션은 실제 사용자가 실제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이걸 운영하는 개발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개발사의 편의성도 증가하고 운영 효율성도 증가시키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 고객 당면 과제를 좀 나눠서 실제 저희가 고객사를 만났을 때 이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보호와 라이선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소프트웨어 보호를 해야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고 실제 다른 업체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필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고객사의 계약서에 사인원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계약서에서 판매했는데 이 고객이 자의든 타의든 오버유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쨌든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버유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한다면 오버유주가 막히게 되고 좀 더 필요하게 되면 개발세의 요청에서 추가 금액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PC 환경뿐만 아니라 AWS, GC, 비아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VM웨어나 독허 같은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체 개발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이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가상 환경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VM웨어나 독허 같은 가상 환경에서 어떻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독허 같은 경우는 독허 컨테이너가 하나의 이미지고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을 판매할 때 독허 컨테이너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독허 컨테이너라는 거는 그냥 어디선지 다 이 독허 컨테이너를 로드만 시키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허 컨테이너에는 라이센싱이 매우 어려운데 저희 라이센싱 시스템을 통해서 독허 컨테이너가 몇 개까지만 구동이 되게 하느냐 또는 라이센싱이 있는 곳에서만 독허 컨테이너를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게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든 되지 않는 환경이든 이 독허 컨테이너에 대한 라이센싱을 함으로써 매출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표는 클라우드 시장의 확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로벌 조사를 한 건데요. 같은 언어에서 조사한 건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이 600빌리언 엄청나게 큰 거죠. 달러니까. 이 정도까지 증가했고 매년 10% 이상씩 고객의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규정 준수를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세계 지도가 보이는데 그중에 빨간색 부분들이 좀 잘 안 지키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 중국, 미국도 포함입니다. 이런 나라에 판매를 할 때 규정 준수, 어떤 컴플라이어 준수가 안 돼 있으시면 어쨌든 매출의 손실이 발생하고 오른쪽에 대한 조사를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만 막아도 10%에 대한 매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럼 매출이 10% 증가하는 거거든요. 매출이 10%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C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자바, 단넷 같은 클래스 언어들 최근에는 파이썬이나 AI 모델들에 대한 난독화들도 많이 진행이 되게 되고 밑에 있는 그림은 실제 C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난독화했을 때 이런 새로운 PE 헤더로 변경되는 케이스를 간략하게 이미지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 난독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화 예시 같은 경우 단넷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제프레인 다픽이라는 디컴파일 툴이 있는데 이게 단넷 쪽에서는 매우 유명한 툴이에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원본소스, 바운스 루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원본소스가 보이고 오른쪽은 난독화돼서 어쨌든 분석이 최대한 어렵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언어인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고 보호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 디컴파일 툴은 컴파일 6라는 디컴파일 툴을 사용했습니다. 디컴파일을 하게 되면 왼쪽 코 같이 실제 소스 코드가 쭉 보이게 되는데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면 import error, unknown magic number, 11305에서 실제 오픈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스크립트 언어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를 솔루션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솔루션이 있지 않고 저희는 이 스크립트 언어뿐만 아니라 AI 모델들도 난독화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네트론.앱이라는 웹페이지도 있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이게 실제 AI 모델들을 구조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인데요. 드래그만 하면 왼쪽처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AI 모델이라는 게 AI 업체에서 단연간 최소 3년에서 5년 그 이상의 년도수를 학습시킨 데이터들인데 저희 고객사들 만나면 그러세요. 3년, 5년 전에는 우리 소스코드가 중요합니다 했지만 최근 만나는 고객들은 AI 모델이 우리의 실제 진짜 중요한 데이터다, 자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있고 이 솔루션 때문에 저희 거를 컨택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AI 모델 난독화라는 게 어떤 뜻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AI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모델 센티넬이라는 제품이 암호화나 난독화하는 솔루션은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 좀 저희가 이제 솔루션 중에 암호화 난독화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라이선싱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해서 매출을 높이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암호화 난독화를 통해서 실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파이선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파이선 소스코드, 스크립트 코드를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이 스크립트 코드와 AI 모델이 암호화된 인터프리터 위에서만 구동이 되거든요. 이 암호화된 파일들은 또 저희 쪽 라이선스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객사들이 이 AI 모델들을 탈취를 했습니다. 어디선가 탈취를 하더라도 애시당초 이 라이선스 파일이 없으면 사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못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유연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 기능별 라이선스 과거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기능이 세 가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다양한 조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하나씩 판매하는 케이스도 있고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분홍색에서 다양한 버전의 소프트웨어인데 다양한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개발이나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하단부처럼 마스터 버전을 하나 만들고 마스터 버전에 각각의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이 다른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란색은 기본 기능이라 연구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분홍색 같은 경우는 좋은 기능이라서 구독형으로 제공해 1년짜리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이 노란색을 안 썼어요. 노란색을 안 썼을 때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럼 평가판으로 써보세요. 60일 제공해주면 이게 없애리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기존 건을 쓰면서 새로운 기능을 또 추가하면 각각의 기능별로 판매하는 케이스 추가적인 업셀링 기회가 나옴으로써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판매하고 끝났다면 지금은 구독형으로 가면서 다양한 기능별 라이선스를 같이 적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라이선스 모델을 저희가 다 서포트하고 있는데 라이선스 모델이 곧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는 평가판부터 시작해서 구독형, 영구적인 라이선스, 가상환경이나 후불제 등을 저희 다 지원하고 있고 알고 계시는 라이선스 모델을 저희가 다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합 라이선싱이나 인테리트먼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온프라미스 환경,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들이 최종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온프라미스에서 사스, 클라우드 환경까지 많이 되고 있는데 직접 개발하신 고객분들은 온프라미스에 대한 데이터 따로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따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다 보면 중앙 집중으로 되지 않고 또는 우리는 현재 시스템은 온프라미스만 있어 하고 자체 개발을 하셨다면 어느 순간에는 고객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요구 조건을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때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죠. 이때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시장의 흐름에 타서 업계에 같이 매출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지금 현재 못 팔아요 하면 거기서 도퇴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매출에 대한 증가가 없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AI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스로 시작되는 업체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민은 온프라미스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를 준비를 할 때 저희 쪽 컨택해서 온프라미스 차단된 환경의 라이선싱을 어떻게 하냐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고 저희 쪽 솔루션은 하나의 라이선스 관리 서버에 온프라미스부터 클라우드 환경까지 다 중앙 집중 데이터도 되고 하나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 예시를 드려드리면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저희 쪽 SDK 적용을 하게 되면 중앙에 EMS라는 곳에서 컨트롤 데이터가 중앙 집중되고 라이선스 발행을 하게 되면 실제 고객은 라이선스 설치하거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 대한 피드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형태의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 업체분들은 AWS 서비스를 구동하며 AWS용 라이선스 또는 GCP용 라이선스 하게 되면 각각의 다른 데이터들이 따로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되어 있지만 데이터들의 분리로 인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플랫폼을 개발하면 이 플랫폼에 AWS에 적용을 하든 실제 GCP에 적용을 하든 Azure에 적용하든 그 데이터들을 다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도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고객 만족도 부분이 최근에는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위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나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고객 만족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구매 트렌드 리포트인데요. 저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러실 거예요. 모든 고객은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다 보죠. 지금 98% 하고 있는데 그중에 46%는 이거에 대한 비율을 봅니다. 얼만큼 별이 많이 달려있냐 몇 프로에 대한 만족도가 있냐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렇거든요. 이 정도로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포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케이스는 저희 커스터마이징 포탈을 요청을 해서 전용 포탈을 만들어 드린 케이스고 이 포탈들이 필요한 이유들은 최근에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 끝인 시대에서는 지금은 구독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구독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갱신을 한다는 겁니다. 갱신 때 예를 들면 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 고객에 대한 소프트나 이런 게 떨어지면 여기는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갱신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포탈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케이스는 심플해요. 인터넷이 되는 케이스는 옛날에 저희 오피스 구매하면 CD키 받고 CD키 입력해서 누르면 CD키가 유효한지 아닌지 판매해서 설치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인증키 넣고 활성화 같은 누르면 인증받은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개발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백오피스 연동이 돼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ERP나 CRM에 연동돼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면 좋고 안 돼 있더라도 EMS의 탈레스의 이댁이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의 A에 1, 2, 3번 기능을 1년짜리로 구매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인증받을 수 있는 인증키가 이메일로 제공이 되게 되고 이메일로 제공받은 이댁이라는 사람은 여기 인증 소프트웨어 인증키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라이센스 설치 프로세스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설치 이후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국내 같은 경우 또는 아시아권이라 그러면 전화나 이메일 같은 타임존이니까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 고객사가 유럽이나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이 응대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구매, 구매 문의부터 구매하는 데까지 2, 3일 빨라야 2, 3일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라이센스 설치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그럼 이메일로 어떻게 해서 뭐 주세요 하고 그러면 그것도 또 2, 3일입니다. 짧아야 1주일이고 길면 2주 이상도 걸리는 프로세스가 있게 되는데 최근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내가 돈 주고 사는데 왜 바로 못 써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포탈이 있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탈레스의 이댁이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A의 1, 2, 3번 기능을 1년짜리 구매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인증키가 발생하게 되고 제 PC가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제 PC에 있는 핑거프린트 정보를 파일로 생성해서 인터넷 되는 PC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이 PC에서 고객 포털로 접속하고 고객 포털에는 인증키로 로그인해서 인증 프로세스를 밟으면 라이센스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걸 인터넷이 안 되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PC에서 설치하게 되면 고객이 실제 벤더의 어떤 도움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라이센스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기능 추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은 프로세스 진행하니까 쉽게 적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객 포털의 예시인데요. 그래서 직접 구매했던 제품이나 수량 그 다음에 인증 프로세스를 위한 액티베이트 버튼도 있게 되고 또는 고객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설치본이나 설치 매뉴얼 등을 직접 포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업체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파트너 영업을 하시는 고객분들인 경우 파트너에서 실제 고객 최종사용자들에 대한 고객 데이터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실제 벤더사가 다 중앙집중심에서 미국 총판이든 유럽 총판이든 아시아 총판이든 판매하는 데이터를 개발사는 다 볼 수 있게 되고 이 총판들이 판매하는 데이터를 직접 자기에 대한 남은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트너 포털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해외 총판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좀 관심 가질 것 같은데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낮은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아까 했을 때 빨간색으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든 라이선스 키를 좀 복사해 가지고 불법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총판이 한 100개 사놓고 뭔가 다른 그 지역 파트너한테 좀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영구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지만 메인터너스 형태로 매듭에서 어쨌든 주기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총판에서 메인터너스 피를 안 주는 거예요. 계약 안 했다. 알고 보니까 실제 자기 엔드 유저와 메인터너스를 맺고 어떤 고객인지도 알려주고 그러면 총판에서는 벤더 사이에게 돈을 안 주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라이선스를 통해서 1년짜리 라이선스를 주고 1년 뒤에는 메인터너스 안 맺으면 연장이 안 되게 한다든지 또는 이 고객에 대한 엔드 정보를 입력을 해야지만 라이선스 설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실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와 총판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MS라는 라이선스 서버에 데이터들이 집중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엑셀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른쪽에 태블러나 파워비아이 같은 GUI로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툴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파워비아이 탐플릿을 제공을 해드려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그래픽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대표진들이 보는 제품별 판매 수량 또는 PM이 보는 제품, 제품, 그러니까 이거는 월발 판매 수량 이거는 제품별 판매 수량 각각의 세일즈가 보는 탑된 고객 그 다음에 만료되는 제품, 그 다음에 인증받은 퍼센트 추가적으로 파트너들에 대한 관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 이력에 대한 데이터들이 EMS, 라이센스 발급 서버에 쌓이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차후에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라이센스라는 부분들을 제가 앞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는 건 머신에 설치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일 앞단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온프라미스에서 사스로 변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프라미스에서 사스로 한 번에 바뀌는 건 실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부분들도 있게 되고 한 번에 바뀌는 과도기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옷 바꾸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 클라우드 라이센스 쓰면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인데 클라우드 사스형 어플리케이션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라이센스 설치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치 프로세스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하던 어카운트 유저기반 라이센스를 통해서 실제 유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라이센스 사용할 수 있고 이거에 기간 연장이라든지 기능 추가라든지 하게 되면 고객은 별도로 라이센스 설치 프로세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고객에 대한 사용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얼마만큼 썼고 어떤 기능을 좀 안 쓰는지 안 쓰면 물어볼 수 있죠. 이거 좀 왜 안 쓰는지 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메인 기능이 어떤 건지 알고 또는 이게 우리의 주요 기능이니까 차후에 개발할 때 노드맵이나 또는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우리 이런 기능 나왔어요. 서버케어하고 좀 더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클라우드 라이센스 장점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개발 없이 바로 클라우드 라이센스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월적 운영을 통한 백오피스 연동,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대부분의 한국 업체분들은 지금 같은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겁니다.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으시다 그러면 ERPCR 같은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영업 담당자분이 넣고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겠죠. 라이센스 발급 담당자분에게 뭐 이런 이런 형태로 라이센스 발급해 주세요 하면 이 담당자분이 이 일이 메인이 아니실 겁니다. 0.3인분, 0.5인분에서 잠깐 잠깐 도와주시는 형태로 라이센스 발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라이센스 발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수량이 점점 늘어나요. 수량이 늘어나면 한 명이 하던 게 두 명, 세 명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력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또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휴먼 이슈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요구사항이 왔을 때 이게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고 정체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백오피 시스템이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백오피 시스템이 있는 데이터를 바로 EMS에 제공하게 되고 EMS에서 바로 메일 또는 사스의 어플리케이션 프로비리언까지 즉각적으로 되는 케이스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탈레스의 이력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제품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주문에 대한 데이터가 EMS로 넘어오게 되고 그거에 맞게 이메일, 인증키가 날아가거나 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비전이 바로 이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프로비전까지 즉각적으로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엔드투엔드의 자유공화 이점은 결국에는 초기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건 결국에 매출이 증가되는 형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휴먼 이슈, 휴먼 이슈가 결국에는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형태인데요. 휴먼 이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일관성인 만족도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더라도 이 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또 센티넬 관련해서 취재도 좀 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신 게 고객들이 직접 라이선스를 요청하고 자동으로 받으니 조금 더 쉽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바뀌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갑자기 라이선스가 추가돼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벤더에 요청을 해서 며칠씩 걸려야 되고 이러면 새로운 직원에 대해서 온보딩하는 것도 조금 느려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중에 예를 들면 라이선스 발급 담당자가 변경되면 어쨌든 문제가 인수인계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휴먼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페이팔이나 이런 제품 구매하면 인지키가 바로 날아오게 돼서 바로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벤더에서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구매하자마자 인지키 받고 설치하고 또는 바로 프로베이전닝돼서 사스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드웨어 벤더들 같은 경우 주니퍼 얘기하셨을 때 보통 우리 예전에 샀던 하드웨어 계속 쓰면서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쓸 때 추가로 구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센티넬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퍼페추얼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사스로 그러니까 구독형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이 뒤에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업계, 소프트웨어 수익 창출 업계에서 글로벌 리더고요. 30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44%인데 이전까지는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벤더사들이 나오면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최대한 저희가 1등으로 수십 년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가장 관심이 있으실 만한 실제 고객 사례인데요. 먼저 칸델라라는 에스테틱 기기 업체입니다. 에스테틱 기기 업체는 지방 제거기 이런 에스테틱 기계인데요. 기존에는 지방 기기를 한 번 팔면 끝인 형태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에 있는 고무 막 패킹만 교체하는 형태로 해서 매출이 어느 순간 정체가 돼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어떻게 했냐. 기기가 엄청나게 비쌌다면 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이 기기를 사용하는 기능별 여기 보면 펄스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10만 펄스를 구매하면 각 부위별로 사용되는 펄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10만 펄스를 해서 사용을 소진하면 구매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펄스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펄스를 구매하다 보니까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 고객에 대한 수익은 177%가 증가 됐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 인사이트로 확보해서 우리 기능이 어디가 많이 쓰는구나 어디가 좀 적게 쓰니 이쪽 부분은 마케팅을 좀 유도해야겠다라는 형태로 로드맵이나 마케팅적으로 많이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익스트림 네트워크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케이스인데요. 하드웨어 장비를 팔았습니다. 하드웨어 장비를 팔고 이 하드웨어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영구적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EIP, CRM 연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력을 하면 하드웨어 장비 주고 이거에 대한 인증키가 바로 즉각적으로 메일로 날아가서 고객 포털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장비를 모니터링하는 툴을 별도로 개발을 했고요. 이건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큰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구매 사이트가 있게 되고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구매 데이터가 EMS로 넘어오고 EMS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같이 적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는 그래픽, 하드웨어 벤더사인데 여기도 버추얼 GPU, 왜냐하면 가상 환경에 AWS나 애저나 GCP 같은 가상 환경에 버추얼 GPU에 할당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게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 건데 여긴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간구독이나 퍼페추얼이나 했는데 연간구독은 유료당 얼마. 연구적인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는 했지만 밑에 썸스라고 해서 서포트 업데이트, 메인 인터너스, 섭시클리션에 대한 라이센스 형태를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형태도 저희 라이센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라이센스가 없으면, 썸스가 없으면 더 이상 서포트를 안 하고 그럼 이 고객이 썸스에 대한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판단을 고객지원팀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저희 EMS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사례고요. 국내 사례 중에 여기는 AI 기반의 메디컬 소프트웨어입니다. 메디컬 소프트웨어인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장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제품명이 가려져 있지만 제품별로 기능이 나눠져 있고 기능별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 보시면 평가판, 스터디가 연구용 그 다음에 클리닉은 실제 병원에서 쓰는 형태로 해서 연구용 같은 경우는 퍼펙추얼과 메인터너스 그 다음에 구독형으로 해서 진짜 이 그래프대로 갖고 와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당연히 지원이 된다고 하고 매우 어렵지 않게 적용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덴탈 시티뷰어 솔루션이고요. 여기는 기존에 앞에 설명드렸던 라이센싱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파이썬 난독화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가지고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난독화를 해서 실제 지적 대상권을 보고 해서 매출에 대한 누수가 없게 적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안면인식 솔루션입니다. 여기가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안면인식을 해서 열나는지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입 근태 같은 경우 얼굴로 안면인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양한 환경에 이 안면인식 솔루션이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환경이라든지 리눅스 윈도우, 그 다음에 가상 환경 등에 솔루션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 설명드린 루닉 케이스인데요. 루닉 같은 경우는 저희랑 되게 단연간 저희랑 같이 코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도 다양한 요구 조건 때문에 저희 거를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는 리눅스와 리눅스, 인베디드 리눅스, 그 다음에 도커 환경들만 처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3, 4년 쓰다가 고객이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 AWS에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그 시점에 이미 AWS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능합니다. 근데 루닉 입장에선 바뀌는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기존 프로세스대로 AWS에 적용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바로 같이 고객의 요구 조건대로 같이 따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계의 선두가 되고 고객의 새로운 요구 조건, 새로운 환경들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영상이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매뉴얼 작업을 했지만 지금 백오피스 연동까지 해서 이런 휴먼 이수나 라이선싱에 대한 운영, 편의성 등에 대한 거를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케이스고 좀 더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 주시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 번 더 간략하게 서머리하고 장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제 소스코드에 대한 보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특히 가상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 제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버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단편적으로 우리는 연구조금으로만 판매합니다. 또는 우리는 뭐 그냥 구독형으로 판매합니다. 하나의 시스템만 현재 사용하실 수 있긴 하지만 향후 고객의 요구조건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폐사적인 환경이라 이 환경만 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환경들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그때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시냐,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온프라미스부터 사스까지 관리하고 하나의 API 세트로 동시에 관리가 된다든지 중앙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위한 포탈을 통해 쉽게 고객이 인증받는다든지 파트너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백오피스 연동을 통해 자동화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고객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고객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는 실제 클라우드 라이선스 통해서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 로드맵이나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쓰면 매출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단히 말씀 감사드리고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질문들을 조금 드려보면 이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기능들을 다 세분화해서 인타인트먼트로 배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능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이직, 어드밴스드 이렇게 있을 때 그 안에도 아주 많은 피처들이 있어가지고 그중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 사용자마다 하면 너무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동으로 하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 ERP, CRM까지 자동화가 돼 있다고 하면 어쨌든 이 고객이 구매한 데이터는 다 입력이 될 거잖아요. 없다고 하면 수동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티어로 나누게 되면 티어에 대한 부분들만 관리를 해줘도 되고 티어에서도 예를 들면 기능이 10개인데 티어를 나눠서 3개, 5개, 10개 하고 하면 3개로는 아니지만 각각의 버튼들로 하면 10개에 대한 매출을 잘게 쪼개면 고객의 선택복이 넓어지게 되고 이걸 마케팅 목적으로 업셀링을 하는 기회로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뜩이나 백오피스 연동까지 돼 있다고 하면 실제 어차피 영업 담당자분들은 그 정보를 다 입력하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안 할 수가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선스가 세분화할수록 개발사들은 그만큼 개발해야 되는 어떤 소스가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 그 소프트웨어 사는 고객 입장에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비교하고 아니면 자기네 직원들한테 배포할 때 관리의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디까지를 이 탈레스 센터 기업이 고객 입장에서는 기능을 하나 선택하든 다섯 개 선택하든 선택적으로 하든 실제 사용하는 데는 하나 선택하는 것과 열 개 선택하는 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증은 동일하게 한 번 받는 거고요. 인증 받고 나서는 똑같고 개발 관점으로 보면 열 개 하나 하나 하나의 작업량은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품이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달라지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능 별로 안 놔두고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한 조합이 하나짜리 세 개, 두 개짜리 세 개, 그 다음에 세 개짜리 하면 일곱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곱 개에 대한 버전 관리가 됐어요. 기능만 세 개만 일곱 개지만 이게 더 늘어나면 열 개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버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하나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거를 각 버튼에 라이센스 걸면 이거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고 운영 잘하시면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개발에 대한 기간이나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기존에 라이센스 관리하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직접 개발한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그 솔루션을 쓰면서 탈레스 센티넬을 같이 써서 할 수도 있는지 그거는 그런데 기존에 솔루션을 어떤 자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저희 쪽으로 문의 오시는 경우는 그 시스템의 한계적인 부분 때문에 넘어오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라이센싱에 대한 요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머신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형태인데 예를 들면 동시 접촉자 라이센스에 대한 기능을 원한다든지 또는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원한다든지 또는 고객에 대한 환경이 다각화 됐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윈도우만 지원했지만 리눅스나 인베디드 리눅스 더불어 클라우드까지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서포트가 안 돼서 문의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새롭게 적용을 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라이센스 솔루션을 쓰다가 텔레스로 센티널로 전환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가 안 돼서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오히려 기존의 자체 개발을 하셨던 고객분들은 EMS라는 라이센싱 관리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엑셀로 다 관리를 하세요. 엑셀이라는 것은 파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파일이 누락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포트하는 조직이 이 고객이 어떻게 사는지를 못 봐요. 그런데 EMS라는 라이센스 시스템에서 서포트 담당 조직 직원이 들어가서 이 고객이 어떤 기능을 인탈트먼트 들어가서 메인터너스는 있는지 또는 업데이트는 있는지 온사에 서포트가 있는지 등을 봐서 그거에 맞게 서포트를 해주면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의가 왔는데 이 고객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메일로 물어본다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물어보면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난덕화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소스코드를 다 난덕화하면 성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업체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물론 성능이 예를 들면 기존에 100% 성능이었다면 성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사들의 평가를 봤을 때는 AI 업체분들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테스트를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정말 좋은 솔루션이고 만족한다라고 피드백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시보드를 영업이 보는 거, 마케터가 보는 거, 경영진이 보는 거 이런 걸 했을 때 확실하게 조금 더 업셀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거나 제품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저희 이 장표에는 지금 없지만 클라우드 라이선스를 쓰면 어떤 기능을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10가지 기능 중에 1번 기능은 얼마만큼 썼고 2번 기능은 얼마만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주력 기능은 이거니까 이거에 좀 더 포커싱을 하겠느냐 그러면 안 팔리는 기능은 왜 안 팔리는지 또는 왜 안 쓰는지 그러면 이거를 유도로 하는 거죠. 마케팅적으로. 이걸 안 쓰시는데 30을 써보세요. 그런데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한 이유가 있고 왜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써보면 다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괜찮은데? 하고 업셀린 기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종업계라든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고객들이 이런 기능을 많이 쓰는데 고객은 한번 시범으로 써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영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싱 관리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우선 클라우드 라이선스의 장점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입장으로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라이선스 타입입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면 돼요. 고객의 계정, 이메일과 패스워드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때 물론 비용을 내겠죠. 비용만 내면 그냥 그 계정의 유저에 대한 인탈이트먼트가 다 정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단점은 인터넷이 항시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라이선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 로그가 다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그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개발사 입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용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사들이 많이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이게 국내는 그래도 인터넷이 원활해요. 특정 분야에서는 안 되는 분야들도 있지만 국내는 인터넷이 저희는 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선택적으로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로만 하고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4단계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많이들 운영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 답변을 못 드렸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더 질문을 해주시거나 텔레스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도 혹시 이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고객들한테 강보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많은 어떻게 매출을 상승해야 될지 좀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고민하시는 부분과 또는 내용을 보고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컨설팅도 해드리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맞고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탈레스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충분히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탈레스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가 정말 국가 경쟁력에 아주 중심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매출을 극대화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IT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잠시 더 열어줄 테니까 못한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